. 빨리 움직여야 돼. 점심시간까지 30분 있습니다. 와 대박! 자 우리 이쪽으로 가시죠. 가셔서. 랑핀장 여행이에요 랑. 나 행복해. 제가 준비한 여행은요. 태평양의 참치를 잡으러 갑니다. 아주 많이 즐길 수 있는. 고맙습니다. 가사. 야 계속. 싸운. 가사. 한국의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? 한국의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? 야, 계속! 유전이라는 거 잖아요! 아, 예! 자, 첫 번째 게임 갈게요! 남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촬영 안대가 필요해요. 촬영 안대가 필요해요. 오늘은 신비의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? 다행히 지도합니다. 아 진짜요. 사용을 다 하고 레시가.. 감사합니다. 하이파이! 우후우! 물 것 같은 거예요. 혼자서. 그냥 이유가 없이 좋은 것 같아요. 감정이 적게 되더라고요. 나이 좋다! 나 이제 여기 오니까.. 낚시 또 하고 싶다. 지금 안 나오지 않냐. 테이블 짱. 이거 만드는데도 냄새가 너무 달콤해요. 이거 만드는데도 냄새가 너무 달콤해요. 이거 굉장히 즐거워야 한다. 이상하다. 우와! 우와! 말도 안 돼. 우와! 대박! 여기 이렇게 많다고? 우와! 우와!